음악 29일 한국방송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바른미래당 김사마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이 전체 17%밖에 안 된다며 더 많은 여성 의원들의 국회 진출과 참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젠더정의를 촉구했으며 성평등 개혁을 위한 입법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 데 이어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 정당의 무관심과 반기 속에 해를 넘긴 성평등 입법과제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하고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거대 양당에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우리의 선거제도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 지금까지 사문화된 여성공천 30% 노력구정을 의무규정으로 변환할 것을 촉구하며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우회의원 정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화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